안녕하세요. 한금손 배대열입니다. 작년 그리고 금년 1월 이런 때가 정말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경기는 끝없이 침체되었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설은 또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코로나도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식품들을 드시게 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 선보이는 이 식품들 꼭 좀 기억하시고 이것을 많이 드시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코로나19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. 해죽순 동동주 프리미엄급 이번에 새로 출시했습니다. 8도 짜리고요. 전주 물을 전혀 섞지 않은 해죽순 동동주 해죽순 차 해죽순 스페셜티 이것은 꽃봉오리 차 보다도 훨씬 더 귀한 S급입니다. 아주 귀한 거고요. 그리고 해죽순 발효신단 대환 해죽순 발효신단 소환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겠습니다. 끊임없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해죽순 보리 국수 정말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. 해죽순 보리 국수 1kg짜리 두 봉지 그리고 토디팜 재거리 얼마나 귀한 식품입니까? 이 토디팜 재거리 2.1kg짜리 한 병 같이 해서 모두 34만 3,400원입니다. 택배비를 포함하면 28.8% 가격인 99,000원에 여러분들에게 몽땅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설 재미있게 세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온 가족이 다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 나눠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. 이거 많이 좀 주문해 주십시오.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신경 써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베레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베레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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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